초코가 뭔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가 먹고 있는 쌀과자가 맛있어 보였나 본데요. 그래도 아기가 먹는 거라 보채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초코를 가만히 지켜보던 하늘이는 결국 춤을 추는데요. 어이없어 하는 초코 보란듯이 과자를 먹는 하늘이와 떨어뜨리기만을 기다리는 초코 두 꼬맹이들의 신경전이 정말 귀여운데요. 결국 하늘이가 과자를 떨어뜨렸습니다. 하늘이가 자리를 뜨자 얼른 주워 먹는 초코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 먹은 초코가 계속 하늘이를 살펴보는데요. 알고보니 엉덩이에 과자 조각이 붙어있었습니다. 마지막 과자까지 야무지게 먹은 초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다. 하늘이만 주면 또 피칠까봐 단호박을 좀 삶아줬는데요. 간식 먹고 싶어?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양말을 뿌시고 노는 시간입니다. 먹고 놀고 자고 이게 초코 하루 루틴인데요. 먹고 놀았으니까 이제 잘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